바이너드 에오야! 모두가 많았다! 얘 많은데 파인애플에 쉬물이 없어 글씨 있고 옷도 파인애플이거든요 저 뒤에 있는데 쉬물을 못 봤어 심지어 좋아하는 과일도 아니야 니 좋아하는 과일도 나 사과 좋아해 나 딸기 좋아해 나 딸기만 먹어 나 귤 좋아하잖아 이것도 무서워 X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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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미치겠어 저거 또 있어 저거 봐봐 뭔데 이게 이게 뭐야 나 이제 해야 될 것 같아 네 네 안녕하세요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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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예 오직 됐다 아니 저 아마 외울 것 같아 나중에 치칼 때 찍는데도 아 집에 가고 싶다 이거 파인애플이 없잖아요 이게 왜 파인애플 박하냐고 파인애플 장물만 파인애플 모종 모종만 있잖아 심지어 거의 다 썩어있어 뭐하는데 뭔데 이게 파인애플이 없어 이게 뭔데 이거 휴지잖아요 휴지 땅에 있나 정령돋다 정령 여기 오우씨 정령돋다 정령돋다 야 나이런 데 왜와냐 들려보나깐다 이 사람 또 하나 또 하나 얜 얘는 안 움직이는데 더Й 연세 소리가 공포형아 같네요 얘는 하지마자 얘를 건들지마자 장면이 있었어 여기서도 놀래요 하지마자 쟤네가 건들지 마 일하기 그래 건들지 마 3개의 파인애플 친구들 뭐해 옥테인 또 까고 있네 ㅋㅋㅋㅋㅋㅋㅋ 별로 궁금하지 않는 게 뭘까요? 아니 이거 진짜 뭔데? 세계의 파인애플 찍고도 이거 뭐 알겠어요? 살아있는 거 없는 애들인 것 같은데 파인애플이 아니잖아 내가 여기 기획자다 지나다니면서 여기 뭐 깔지? 빨간 나무가 겁나게 해서 까마 익었다 아 우리 쥬라기 공무원 갈래요? 공룡 공룡 아니 그거 없때나? 아니 가지네 아니 얘 육식공룡치고 쓰네 떠는데? 아픈 거 같은데? 지침이 떤다 어떡해요 이거? 얘 아픈가 봐 얘도 막 쇠소리난데요? 너 쇠가 아니야 너 쇠가 아니야 얘가 이런 소리된다고? 내가 또 기획자다 어 소리가 없으니까 좀 심심한데 원숭이 소리 근데 이거랑 파인애플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너무 귀여워 제일 좋은거 나왔다 아우 시원해 제일 좋은거 뜯어봐요 아 여기 이거지 이거지 제일 좋은거 개인에 왔어 3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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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걸 자주 팔잖아 실제 600에 해줬어요 내가 이제 거기서 왔어요 드디어 발견 근데 색깔이 달라 저거 저거 몇 점? 3급 1점 아니야 1급 0.3 0.3 아치치사같이 끝